일단 뭐 그러면은 그 검색해 주시죠 전적 아 지금 전적이 안 좋은데 허곡스 허각스? 허각님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드립인가요? 아니 그니까 허곡스 허각스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모르는 척해요 갑자기 그 일단은 근데 활동 닉네임은 장박 예 예 아 예 장박이 님인데 예 챌린저는 어떤 아이디로 찍었나요? 이 아이디 일단은 한번 찍었고요 오 이것도 찍으셨네 잠깐만요 예예예 이번 시즌은 빠삐가 좀 더 많습니다 아 그니까 이제 저번 시즌은 제이스가 많고요 자 김방친구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승렬 도대요 승렬 다시 있어 승렬 도대요 아니 그럼 시즌 10대 흑아니야 흑아니 이 아이디는 이게 이제 네 보지 마세요 이거 이제 챌린저 찍으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빡빡 다리 다리 오 다리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다음 시즌도 네 다음 시즌도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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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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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구부도카 같았군요 네 세척뿐님 보고 하지만 오늘 장박이 님 네 그렇죠 저번 시즌은 그래도 말미에 그 챌린저에서 다리우스를 많이 사용했어 보여주 이래서 노하우를 보여주러 왔다 네 보여주러 왔습니다 좋았다 진경하네 아 사이다 아 아니 콜바 어 잘할까요 건배사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뭐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 아니 왜 웃는데 건배사는 그런게 아니 자 여기 보면서 하나 둘 셋 보충 ㅅ기 아 아 뭐였지 뭐 ㅅ기였지 아 그 줄임말 예 뭐였지 아 성기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멋있게 성기 화이팅 성공을 기원하며 발전을 기원하며 나이가 이제 20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20살이요 저 달력을 봐야될 것 같거든요 왜요 주로 4월 1일이신가요 내가 20이라고요 몇살처럼 보이냐고요 아니 제가 몇살이냐고 저 20살이요 뭐는 20살이에요 아 아 4월 1일 다리우스는 제이스를 개념합니다 예예 다리우스가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컴퓨터를 뽑아버린다 음 그쵸 컴퓨터를 끄거나 가서 네 아니면 빛의 방투를 들고 이제 유치워만 들고 그쵸 난입을 무조건 난입들거든요 난입 쿨타임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 난입 상대 난입 쿨타임을 보면서 빗망을 터뜨려가지고 잡는다는 그쵸 그쵸 오 뭐야 뭐야 게이밍 슈트 그쵸 와 좋았다 아 근데 큐가 너무 안잡혔는데 지금 이렇게 그니까요 지금 시간 사실 오후 6시라 그쵸 잘 잡힐 시간 아닙니까 큐가 지금 많은데 안 잡히네요 그러면은 예예 사진 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잡히면 말이라도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베이 한 번 맞춰볼까요? 아 여기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 몇살인게 해요? 맞춰주세요 진짜 나는 생긴대로 스물 생긴대로요? 예 근데 생긴거는 오히려 한 하 다오벙나는거 같이 생겼네요 다오벙나는거처럼 생긴다는건 처음 들어봤는데 아 이제 딱 보니까 딱 딱 와 마우스 지금 오지게 무겁게 쓰시네 아 이것도 다 똑같이 느껴지는거에요? 아니 그 마우스 두개 껴라서 제거랑 장인분거랑 왜이렇게 느려졌어 뭐야 건드렸어요? 아니 진짜 왜이렇게 느려졌어 에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아니에요 장난이죠? 아니 장난이 아니라 진짜인데 다시 빨라졌어요 괜찮아요 다시 잭사 정복자다 이런 검 치속이면은 광패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히 없고 아니 그니까 느낌이 있어요 서로 때리고 맞다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장박이님이 게임하면서 느꼈을때는 어?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도란 반지 낄때는 있네 도란 반지 낄때는 없습니다 이따 보실까요? 우와 깜짝이야 예씨 야 이랬을때 이기는법 전멸 없을때 내가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게 자 이렇게 오 좋았다 와리가리 하면서 네 와리가리 하면서 저 친구 일단 2 찍었을거에요 일레븐 네 가기 어? 아아악 지장 없긴해요 이거 뭐야 아 치룩이지 거리 유지 그냥 텍카이? 거리 유지 아 너 전멸 없지 텍카이? 텍카이? 이게 전멸 없었으면 하면 안됐어요 절대 아니 이거 뭐야 전멸이 오늘 진짜 촬영 굳이 나갈거 같은데 뭐가 되네요 되죠 되죠 왜 전멸 없을때 하면 안됐냐 큐풀 심리전 전멸이 있었으면 큐풀 심리전을 해가지고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잭슨 혼자서 심리전에 당해가지고 그쵸 그쵸 저 전멸 있는줄 알죠? 그렇죠 그쵸 전멸으로 큐나를 맞아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제가 전멸 있는줄 알고 나이스 우리 바텀 나이스 우리 바텀 이거 이겼는데요? 좋아좋아 나만 잘하면 돼 호각스 호각스 사갖고 라인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해줘야돼요 이렇게 또 와다로 갔다고 어차피 우리 흡필있으니까 그쵸 그쵸 싫다고 덜하면 검을 사버렸네요 검은 그냥 검이 딱 좋은거 같아요 라인 애매할때 로드수정이란거 말고 라인전용템이잖아요 이게 3렙 벌릴까? 2한번 봐주세요 2렙 벌릴까? 2렙 벌릴까? 2렙 벌릴까? 2렙 벌릴까? 2렙 벌릴까? 장인체들 보면서 느꼈는데 보는거는 한 마스터 2렙 벌릴까? 진짜로 제가 요즘에 뉴메타 하거든요 예예예 알아요 알아요 보는거랑 다르네 아 근데 라인전 압도하네 형 일단 CS 상황을 볼까요? CS 상황을 볼까요? 900차이 야 나 6렙 돼 자자자 유치했어 아 근데 이게 주 skin 저희는 시작하네 시작 fairly 이ifting 자동 가능 준비 전반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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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ues 조마 잠깐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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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줘 맥스궁 해쏘워 행조하고 자 유치아 다시 열리죠 형사캔슬하면 안됩니다 이거네 맛딜하면 안되고 육체아로 이제 거리 주절하면서 잭스랑 이제 와드가울때 퓨 한번 긁으면서 자 와드 를 밖으로 자 자 조금만 조금만 더 그 편이 있어요 제가 봤을때 집 그 뭔가 지금 사장에 있어 뭐 못 봤던 화장실에 간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면 게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갈까요? 갈까요?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사야겠어요 뭐야 여기도 이렇게 아 와드였네 와드였네 아 와드였구나 좋았어 라인 왔어 다음에 광이 검사 와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와드 아닌데? 어 뭐야 뭐지? 어? 유치아 까불이 놓치고 맞딜 안됩니다 맞딜 안되요 어 뭐야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쉣 잭스가 약간 좀 심리지 않고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조건 먹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 그죠 무조건 먹어야지 이거 무조건 먹어야지 킹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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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이제 유치아 없으면 또 다시 좀 나대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스펠 없을 때 그냥 온순하게 그쵸 스펠 열리면 유치아 하나 전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납게 그쵸 오 지금 1대1 질 수도 있어요 스펠 유모가 진짜 커가지고 짤딜만 이렇게 짤디규만 할게요 아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짤디규 아 아 아 자 이제 이거 합류해야죠 이거 아 글래도 노플 안 돼 다운 텔 도끼죠 도끼 양날 도끼 다운 텔이요? 스테락 스테락 스테락입니다 아 스테락 스테락 무조건 스테락 아아 기다려 봐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킬에 눈 멀었어 멍청한 새끼 유튜브가 점심 잘했어요 아시겠어요? 바론가는거 같은데요 이거? 텔 땄다 텔 땄다 야 이거 텔 베드로 뭐해 어 아직 안치는데? 안친다 안친다 낚시다 이거 무조건 낚시야 무조건 낚시야 키아나 지금 나이스 키아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데리우스 뭐하면 돼요? 데리우스 여기서 따 따 따 따 따 양옷대 양옷대 떼 양옷대 승강 떼 이런식으로 찢어쓰 스펠이 있는 자료수는 바로 그냥 호각스 호각스 궁금한게 딜라인 굉장히 또 전체 4등 나쁘지 않아요 수능이 400점 만점이지만 380점 나왔다고 해서 못한겁니까? 아니요 잘한거죠 아니죠 지금 400점이고 390점으로 380점 아프잖아 아프잖아 괜찮지 상대 탑보다 3배 많이 넣죠 3배 3배 탑 골등 덕망이니 그러면 이제 방송 어디서 하시죠? 방송은 아프리카TV에서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야 아프리카에서 하면 또 이제 활동할 무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회도 많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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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활약하는거 볼 수 있는건가요? 볼 수 있죠 그렇죠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 저희 볼 수 있죠 다음에 포필으로도 다음에 포필 장인으로 포필 장인으로 그쵸 탑 장인으로 그냥 차라리 그렇죠 탑 장인으로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장방인은 많이 또 보러가주시고요 아프리카TV 많이 와주셔서 즐겨찾기도 해주시고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좋습니다 별풍선도 많이 써주시고 장인처럼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수모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은 가입하세요 와우